간대체육 이제 제 연구역으로 갈 수가 있나보다 아 갈 수 있었지 참 내가 마지막에 어 갈 수 있었는데 그...저기 뭐지? 안전지대 오픈하는 안전지대 해제하느라 거기 하느라 지금 안가고 있었던거죠? 자 내가 이거 잠깐 녹아달라고 했었는데 잠깐 했었는데 이게 제가 원래 여기가 아니라 위치가 지금 여기거든요? 안전지대도 아니야 원래는 원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냥 지금 사실 여기가 안전지대인 이유는 요거 조명 하나 때문에 겨우 여기가 지금 안전지대가 활성화가 된건데 원래는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되게 위험한 곳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위에 있죠 천장 여기는 좀비들이 와 여기까지는 좀비들이 달려들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벌써 무기 들 수 있죠? 근데 여기로 딱 내려오면은 좀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못와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 원래가 안전지대는 아니고 공식적인 안전지대는 아니고 원래 제가 여기에서 끝을 냈잖아요 여기에서 흠 근데 갑자기 그 노가다 좀 해볼까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노가다가 너무 이제 많으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해볼까 해서 켰었는데 바로 이제 여기 거쳐서 올라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에서 여기 안전지대에서 종료를 했으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갑자기 나타났어 그래서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또 웃긴 것은 여기에서 내가 했던 그 아이템 이렇게 얻었던 아이템 그대로 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또 결국에 노가다도 안했어 어 일단 여기를 한번 들르긴 해야되는데 어차피 여기 오면서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들렸다가 여기 오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 슬럼 밖으로 제 연구역 한번 가봐야되는데 오늘은 아 제 연구역도 진짜 멋있어요 도시가 지금 여기 슬럼가처럼 이거에 못지않아 진짜 약간 느낌은 아랍 느낌이 좀 나거든요 건물같은거 보면은 막 건물 안에 카페트랑 이런거 보면은 어 건물 자체는 그 정도는 아닌데 건물 안에 막 이제 뭐 시장같은데 안에 가면은 건물 안에 있는데 어 민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주택같은데 가면은 막 진짜 약간 어 좀 아랍 느낌? 조금 있어 인도나 아랍 느낌 좀 살짝 있거든요 어 그래서 또 그거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 그 느낌의 매력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일단은 여기를 먼저 갔다가 서브 퀘스트라서 뭐 굳이 안해도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여기 가는 김에 원래 원래 목적이 여기 들렸다가 여기 가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들었다가 들렸다가 그 다음 바로 여기 가볼게요 가면서 여기도 들릴게 여기 터널 안에 벨브를 연다 기지 가재집을 찾는다 이것까지 해볼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거 서브 퀘스트 하면서 가면 되겠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딱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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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 안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안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서브 사이드 퀘스트 이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 길다 어 저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네 얘가 저기서 미션을 받으면 또 어디 가서 뭘 해와라 이런 식이니까 이거 그냥 건너 뛸까 이거 너무 안전지대만 열게요 이거 너무 일이 커지는데 일이 커지는게 아니라 근데 이거 하면은 경험치를 좀 주긴 하니까 가스 마스크 이것만 할게요 이거 왜냐면 챔피언즈거든 이거랑 가지집 이것까지만 할까 난 이게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일단 그 메인 퀘스트만 다 깨고 DLC 하기 전에 그때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 DLC로 넘어가는 걸로 하자 멀티플레이어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이제는 좀 안오네 그나마 다 이기는데 뭔가 아쉬워 이제 계속 안올까봐 자 지도 여기 이거 안할게요 이거 아 이거 해야돼 챔피언즈니까 일단은 밤을 넘겨야돼요 여기가 정식 정석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밤을 실시간으로 버텨야돼요 넘겨야돼 실시간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이게 아 이 자식 벌레틸 진짜 너무 무서운 녀석이야 어 점점 아 나 된다 나 되고있다 나 되고있다 괜찮다 금방이네요 금방 됐는데 다행인데 자 볼레틸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이제 낮이 되면은 이제 멀리 도망가는 것까지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 아 여기있거든요 됐다 이제 도망간다 봐봐요 어디로 가는지 뭘 터널로 들어가겠지 어두운 곳으로 저렇게 도망가 이때는 지금 가도 쟤네들이랑 마주쳐도 쟤네들이 저를 공격 안해요 저를 터널 쪽으로 가죠 자 일단 요쪽이었나? 아 여기 아니고 바로 아 가지집 저것만 하기로 했지 자 갈게요 이제 무기는 제가 어제 이거 구비해놨던게 있었으니까 헥 나 팔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이거 부서졌어 그치만 좀 비싸니까 파는걸로 하고 이거 싸니까 이거 분해하고 샷건은 샷건은 내가 이따 이따 팔아야겠다 나는 근데 샷건은 내 타입 내 저기 성격상 안 맞아 아 아 이거 좀 개조야만 하겠는데 이거? 야구배틀? 아 이거 이거 야구배틀 좀 쓸만한데 이거 이거 혹시 뭐 만들 수 있나 강속구 헬파이어 이거 원래 예전에 이렇게 내가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데미지가 몇 올라가고 이런거 표시됐었는데 이게 안 나온다 이거 이게 야구받다에는 이제 충격 이게 좋긴 하거든요 화염을 넣고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야구받다에는 이게 이게 짱인거 같애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거 나 이거 많은데 재료들 해보자 보자 128 괜찮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좋았어 일단은 만약에 이거 나 이거 놔둬 이제 거의 다 써가 아닌데? 핑골킹 다 써가는데 이거 다 쓰면은 바로 이거 빠따로 야구받다는 지금 이 이후로는 안쓸거 같긴 해 왜냐면 그렇게 어 호감적인 무기는 아니야 영화에서 자주 나오긴 하지만 내가 이 게임에서 썼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뭐 취향에 따라서 쓰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안 맞다는 거지 내 성격 내 성격 내 성격 크흠 흠 흠 흠 흠 되고있나? 오케이 아 맨날 저기 녹화가 되는 이거 매달릴 수 있을까? 아 매달려야 된다 아이야 게임 진짜 그지같이 잠 만들었어 진짜 진짜 몰입이 장난 아니야 야야야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매달릴 수 있을까 전선? 어? 이거 못 매달리면 죽는 건데? 근데 잠깐만 여기가 지금 가려면 나 이 터널 지나가야 돼 이렇게 물 건너서 여기서 막혀 이게 지금 이런 산일 건데 아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어 저기로 올라가면 돼 이거 낙사 안 당하겠지? 아 이거 당하네 여기 뭐야 쿠션 아니었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못 매달리네 어 이거 돈 주는 미션이래 할까? 넘어갈까? 거래? 거래? 아우 예 대박 아 거래구나 거래처구나 잠깐만요 나 이거 팔게요 샷건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쓰고 있는 거고 이거 저거고 이거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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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좋아요 파우치 화장품 이런 거 좀 있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 방에 팔자 나 3만 원이나 했어 대박이야 나 지금 완전 부자까진 아니지만 나 원래 이거 처음에 1회차 했을 때 그 스팀에서 말고 그냥 저기 에이스 했을 때 그때 돈이 아 그렇게 많진 않았다 왜냐면 나만 하질 않았어 생기면 또 뭐 사서 개 줘야 되고 해가지고 야 데미지 그 145야 야 대체 활이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활이니야 원래 이게 없거든요 활 자체가 없었어 내가 엔딩 볼 때까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번드를 사고 DLC를 사면은 생기는 것 같아 됐어 일단 자리 비어 아니 여기 서비스를 저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죠 뭐 이거 타고 올라가면 저기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아 아씨 아 저 뛰는 좀비 오는 거 봐 기도 밝아 저 자식은 아 독서원에 있다 아 나까지 아유 씨 자 이쪽인데 다 왔다 표창을 폭발 표창으로 바꾸고 어 이게 계단 표시구나 계단이고 아 여기 오케이 중간 지점 요 자기 다 왔는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아우 아 근데 저 자식 때문에 뛰는 좀비 끌고 오겠네 저 자식이 끌고 왔네 끌고 왔어 결국에 끌고 왔어 야 터널 안에 좀비가 많았네 이거 잠깐만 잠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들키면 안 돼 앉아서 안 들키게 갈게요 여기서 뭐 하라고 했지 여기서 뭐 하라고 했지 마스크를 쓴 마스크를 쓴 아 저기서 튀어나올 것 같아 어? 이거 틈... 그래 이거 여는 거야 니가 가스 마스크잖아 뭐지? 샤쿠르 지가 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제 동신이 아니네? 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나봐 아 일 하나 해달래 그럼 그렇지 챔피언을 주는데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하... 뭔데? 보트가 떨어져있고 아 나 이거 알아 아 기억났어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대충 알 것 같아 아 자식... 그런걸 떨어트리게 그래 여기 안전시대네 아... 어 좋았어 밀리터리 저거 표창이 되게 잘나온다 원래 저렇게까지 잘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잘나와 잠깐만 어디라 그랬지? 자... 이렇게 누르자 요 짝에 요 짝에 가서 무슨 저기... 뭐 보물상자 뭐 상자 가져오라고 그랬었나? 좀 물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너무 딱 빠친거야 잠수 좀 해야되네 아 이거 너무 안보인다 근데 이거 써야되요 근데 구분이 잘 안되니까 여기 무슨 저기 그거 있던가? 일단 잠깐 숨 좀 쉬자 이게... 그... 무슨 배가 있었어 가라앉은 배 거기서 상자를 꺼내오는 거였는데 어디지? 상어 같은 거 없겠지? 악어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어? 여긴가 봐 좁아졌어 여쯤인가 봐 아 내 숨 다셨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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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깊네 어? 어? 야 어디까지 들어가! 진짜 너무 우섭.. 너무 우섭다 바다 심해 심해는 아닌데 아 여깄다 오케이 잠깐만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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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기 숨 좀 쉬고 올게요 아아 바로 여기 밑에야 여깄다 어딨냐? 됐다 됐나? 됐다 아 나 수영 배워야 되는데 아 아 아 맞다 진짜 수영한 거 같네 몸에 물만 안 묻었지 완전 몰입됐어 진짜 아 이 정도면 어때 너의 마음에 들었길 바란다 자 네 거 가져왔어 어 나랑 똑같네 어 나랑 똑같네 스파이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스파이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스크를 썼다 잠을 잠을... 어부 중 한명이라고? 어부 중 한명이라고? 아 이게 또 약간 좀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애 저렇게 정신적인 저런 문제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통이 있으니까 아 아 아 이 자식들 여기 올라오기만 했는데도 바로 그냥 바로 달려오는거 봐 아 진짜 이게 얘네들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그닥 이제 그닥 이제 긴장 안해도 될 정도의 애들이었는데 그렇지 이천 경험치 이천 어디야? 허브는 먹을 먹을 수 있을 때 쟁여가는게 좋아요 어쨌든 얘네도 무조건 필요해 다른거 만들 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주고 가는게 좋아 쓸 일이 있는거기 때문에 어 잠깐만 내 뒤에 헥 여기까지 가야되니? 아아 얘 독... 독침... 아 어 잠깐 숨 좀 돌리자 아 여기구나 1번 까마을 야 얘 온다 아 야 야 또 온다 아이 저 자식 또 오네 튀어 튀어 여긴가 여긴가 야 너 아니야? 자 범인 찾을 수 있어 이거를 여기 지금 찾는게 뭐냐면 여기 문을 열어버린 애가 있대 그니까 얘네들을 죽이려고 했던건지 모르... 내가 기억... 맞나 그게? 여기 문은 어떻게 뭐 약간 어 열어... 맞는거 같애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저기... 헷갈리는데 여기 문을 열어버린 애가 있어 근데 그중에서 어부 중에 한명이라는건데 이 자식들 분명히 야 너 뭐야 마스크 너 일단 기다려 집수색 먼저 하자 실마리가 여기 어딘가 있을거란 말이야 어? 이거 못가지고 하나? 어? 너 아픈척하는거 아니야? 일단 집수색했어 일단 오케 합격 여기 합격 여기 한번 보자 실례합니다 나 이거 걸리면 안되는데 지금 무거... 무단 침입인데 뭐가 없는데 어? 가스... 야야 누구야? 여기 누구 집이었지? 딱 걸렸어 야 아저씨 당신이네 아저씨 너가 나를 던져서 여긴? 마스코가 그쪽으로 그쪽으로 봤어 야... 넌 누구야? 왜이냐? 어? 너의 곳에 다른 곳에다든지 어때? 너 정체가 뭐야? 아니 그럼 마을 사람들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야 목숨을 걸고선 위기감을 주게 하냐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자식 안 되겠어 아저씨는 안 돼요 야 이 아저씨 어떻게 야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 아까 전에 그 남자애보다 제정신이 아니야 비밀로 해주는 건가 누군지는 화가 나지 다 얘도 죽을 뻔 했고 얘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을 뻔 했는데 내 죄의 행동 하나로 완전 쓰리같은 이제 여기 가자 걔 없을까? 없겠지? 터지는 좀비 아 또 일로 가야돼? 잠깐만 어 좀 많다 터널로 가야될 것 같은데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터널 이쪽인데 터널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저기 위로 올라가야되나봐 아우 아우 저자리 저 잠깐만 아우씨 아우씨 뒤따라 온다 아이씨 어이씨 너 어때 나의 해피력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데? 여기 원래 길 아닌데 지금 막가고있어 여기다 아 여기이 안테나 오랜만이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씨 아이고야 아 아 실수야 왜 떨어졌지? 어 이거 맞아요? 아니 이거 맞네 맞으면 곤란한데? 잠깐만 위에 있는데 맞는다고? 아이씨 어딜? 아 저 뒤에 있는 애 때문에 올거면 빨리 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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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기는 체력이 없어 야 뒷문도 여기 있었니? 와 미쳤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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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야 되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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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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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아유 씨! 야 왜 이렇게 주먹이 아파! 너 무슨 핵주먹이야 뭐야! 아 진짜 무슨 좀비가 그렇지 좀비가 쎄긴 쎄지 근데 너무 무자비하네 아유 깜짝이야 씨 아유 그만 좀 알아! 지금 금방 올 때 됐다 아유 왜 이렇게 아프냐 너네 진짜 아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무기 없어 빨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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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날 달린 게 최고라니까 아유 씨 위에 뭐 열어야 된대 위쪽인데 이거?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나? 터유로? 터유로? 스크러스 enti 타기보다 아 떨어지면 안돼요 아 진짜 더위로 헤드인데 이거 난이도가 헉 잠깐만 이거 바깥에 달렸어 아아 저번에 왔던 내가 거긴 거 같은데 이거 다 왔다 다 온 거 같다 여기다 됐나요 됐다 이거 타고 내려갈 수 있나? 그렇지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아주 좋네 하나 더 있으면 안될까? 아아 아 여기 1층은 안전지대가 아니고 저 위에만 안전지대야 그러네 여긴 그럼 위를 올라가야 돼서 빠르게 왔을 때 불편함이 있긴 하겠다 여기 얼어놨으니까 여기 아이템 먹고 싶은데 또 얘네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 어디지? 저쪽 아 아아 아아 하아 씨 어 뭐지? 아 구해줘야 되나? 어디야 밑에인데? 화염병 있나? 화염병 하나 딱 던져주면 되겠구만 여기 뭐지? 오케이 아 잠깐만 이제 가스통 있었네 이름도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아씨 가스통 있었어 아씨 가스통 있었어 가스통 있는걸 못봤어 저기 아 귀찮게 오겠네 안오나? 안왔니? 아 아 아 아니 아니 저기 전기 뭐야 어이가 없다 전기 뭐야 아 아 와 나 여기서부터 야 진짜 너무하시다 이건 또 어디야 여기는 또 아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돼? 이거 타고 내려가서 저기로 뛰어있는게 나을까? 여긴 길 없나? 여기 뭐 점프해서 뛰어내릴만한 데가 여기 딱 보니까 있다 있다 아 아 왜 이러니? 나 왜 이렇게 조준을 못해 와 이걸 그냥 맨땅에다 점프해버렸네 저기 쓰레기통 위에다가 점프했어야 되는데 죽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지 않았고 나이스 어디야 점프 어디야 점프 어디야 점프해서 어디에 하나도 안달냐 어디에 그렇지 올라와 꼈나?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이 자식 뒤를 감히 뒤를 노려? 아니 아 야 여기 왜 이렇게 많나 여기 많냐 여기 오지마 제발 저기 있다 오는거 봐 개 완전 무서워 미친 자식들 이 자식들 그냥 올라오기만 해 올라와 이제 올라와 불..불부터 맞아 자 올라올 수 있니? 올라와보겠니? 한 번 더 맞아 나이스 좋았어 불이 좀 세진 것 같다 내가 투청목이 데미지 올라왔었나? 그래가지고 그런지 뭔가 좀 세진 것 같아요 여긴가 어 뭐야 됐다 헉 아 밑에 또 있어 좀비 달리는 좀비 애들 이 자식들은 아 아 야 여기 테라스 좋다 저리가 내꺼야 아씨 좀 많은데 아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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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아유 도망가 도망가 어디야 여기야? 위야? 여기 윈데? 잘못 왔는데? 여기다 아이씨 잠깐만 또 애들 엄청 많았네 아이씨 올라와 그렇지 올라와 그렇지 아 달리는 좀비 아유씨 이 바이터들만 없으면 되는데 이 바이터들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어 지금 내려가야 돼 한층 내려가야 돼 아 여기다 됐다 됐다 됐어 여기서 여기서 바이터들 가지고 놀 수도 있어 이 지역은 아 볼레티들 밤에 여기까지는 여긴 안전지대가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긴 여긴 아니네 여봐 내가 여기에서 총을 쏘든 뭘 하든 한 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긴 안전지대야 또 여기는 여기 밑에는 안전지대야 여기 밑에는 안전지대야 여기 밑에는 안전지대야 터널 안에 벨브를 연다 이게 왜 저기지 가스누출되어 언제 눌렀었나 이건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어 이건 나중에 하자 이제 저기 챔피언 얻으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챔피언 그 아이템의 조합에서 쓰는 거 이거 얻으려고 했던 거였고 이거는 좀 많으려나? 이거 거리가 어 거리가 어느 정도야? 어차피 가는 길이 그 하나거든요? 어차피 여기야 내가 가야될 곳은 여기고 바로 옆이라서 가볼만 할 거 같긴 해 여기는 지금 오전 열두시고 괜찮거든요? 날씨도? 밤 되려면 한참 멀었고 오케이 가자 어우C 어 내가 내가 어제 승모근 쪽이 되게 힘줄이 땡기고 아프다고 했었는데 이럴C 이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게임을 너무 집중해서 해가지고 뛰어내릴 데 없나? 일단 가는 길에 우리 저기 주둔지 한 번 들렀다 가자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 같냐 주둔지 여기 한 번 들렀다 갈게요 왜 이렇게 보관되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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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도 약간 퀘스트 중에 하나인데 저런 건 나중에 해줄게요 저렇게 부분적인 퀘스트 뭐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줄 수 있는건데 저런게 많으니까 진짜 끊임이 없어 이 게임은 계속 할게 엄청 많아 끝까지 다 깨고 나서도 할게 진짜 많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세계를 누비면서 사실 마냥 좀비 사냥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부가적으로 저런 것도 있어 주니까 더 재밌는거야 이거 팔고 이거 팔고 팔고 노 팔고 나머지 팔지 말고 이거 내가 쓸거고 그럼 내가 지금 어차피 이걸 내가 못파는구나 참 이거 이거는 저거하자 저거 분해하자 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거를 벗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벗기지? 벗기는게 있었을텐데 이거 잠깐만 스킬을 먼저 벗겨 스킬 스킬에 저거 벗기는게 있어 빼는게 이거 하자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이거 하자 아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 실수로 아 이거 아 이거 잘 안쓰긴 하는데 일단은 이거 뭐야? 저기 스턴드인데 이거 좀 쓰니까 이거 좀 올리고 아 이거 어디 있었는데 갈고리도 배울 수 있어 갈고리 필수야 갈고리 꼭 배워야되거든요 이거? 갈고리를 먼저 이거 저기 뭐야 서바이벌 레벨을 10위로 올려야겠는데 이거 먼저 이거 진짜 필요해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냥 엄청 커 진짜로 좀비들한테 도망갈때도 이게 있으면 진짜 편하구요 아 그게 없네 저기 컴포넌트 저거 빼는게 있었는데 어떤거였지? 이건가 전설에 있었나? 그게? 근데 지금은 안되니까 서바이벌 레벨이 몇이야? 10위네? 앞으로 2원만 하면 되네요 이거는 저거를 해야되요 서바이벌은 진짜 어 좀 약간 파밍같은거 많이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좀 해가지고 10위까지 올린 다음에 아 저거 저거 갈고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 10위로 만들고선 갈까? 진짜 너무 피.. 저기 너무 중요한거라서 이건 일단 분해하자 당장 뭐 어떻게 안되니까 아 저거 갈고리 있어야 될거 같애 왜냐면 진짜 안좋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금 어 낚시꾼 다시 있네 여기 내가 저번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있네요 저게 아마 저기 슬럼 저기 0구역 저기 구역 0.. 뭐였지? 하.. 어떻게 0구역으로 넘어갈 때 저기 저기 그 터널같은데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볼레틸 둥지로 한번 지나갈거야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거기 좀비들이랑 볼레틸 바이터 다 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폭죽 들고 가야되고 갈고리가 있어야되 그나마 갈고리가 있어야지 편했던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여기서 생존 써.. 저기 아니 왜 잡히는거야 왜 잡혀 야 배트가 너무 둔하다 움직임이 아씨 느린준비인데도 무서워 애들이 너무 강력해서 올라와 올라와 이 자식아 올라와 이 자식아 이 머리 제대로 정수리 딱 돼 정수리 돼 정수리 정수리 그렇지 정확히 맞췄어 아주 넌 또 뭐야 이런 아이템들 같은거 많이 만들어주고 이거나 지금 필요하나? 의료키트 두개 만들어놓자 일단 폭죽은 많나? 나 폭죽 많지 않나요? 폭죽은 괜찮아 락픽 좀 만들어 놔 금속 파츠로 또 수리를 해야하니까 다 쓰진 않을게요 수리할 때 금속 파츠가 하나씩 소모가 되니까 여부는 좀 남겨놓자 락픽 어차피 많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락픽 전문가 락 전문가까지는 아니지 락픽을 좀 잘 따기 때문에 저기 자물쇠를 조명탄은 됐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쓰고 싶.. 만들고 싶은데 참는다 네 일단 오리지널 미션을 깨기 전까지는 오 주인공 배트가 이래서 안좋아 죽인.. 잡는 때 너무 어려.. 앩 아아 아아 와 진짜 얘는 진짜 너무 세져가지고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얘네 함부로 덤비지 못하겠어 너무 강력해 이 자식들 뭐야 경찰 아저씨? 어 좀비 아저씨 다 들어오세요 한 번씩 맞자 그렇지 정확히 머리를 조준해 때리니깐 타격감이 장난아니구만 너 누구니? 누구야 아 나는 또 왜 맞아요 올라갈건 빨리 올라와 야 누가 나한테 침 뱉니? 그렇지 그렇지 타격감이 아주 진짜 야구를 야구를 하는거 같아 야구하는거 같아지 아니 자꾸 어디서 이렇게 뭐야 야 어 뭘 쳐다봐 야 야 스매시 강력한 아우씨 아 저렇게 안죽어 빨리 내가 크루세이더 검을 소지해야지 이거 그래야 그래야 아주 그냥 한방에 한방까진 아니지만 아유 자식아 됐니? 아 진짜 리얼 좀비가 됐어 어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버텼는데 아 지금 내가 체력이 너무 후골아 근데 더 재밌다 뭔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좀비가 더 세지니까 내가 나중에 아이템을 강화했을 때 그 희열감이 더 생길거야 노력해서 강화시킨 보람이 있겠지 성장하는데 보람이 크네 이게 아아 이 자식한테 도대체 몇번을 때려야지 죽는거니 이 자식아 한번 더 대 너 머리에 구멍났어 이제 죽을때가 됐다고 인마 너 좀비도 머리 맞으면 죽는데 아우씨 이렇게 한방에 어? 너는 왜 안죽어 도대체 이리와 왜 안죽는데 와아 진짜 안질리니? 안질려? 아니 얘 뭐야 얘 무적이야 뭐야 이 자식아 너 진짜 와아.. 진짜 얘 뭐지? 야 딱대라 딱대라 이 자식아 와아 아니 다 한방인데 저 자식은 뭔데 도대체 없죠 이제 여기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어 아 이건 또 뭐야 아이씨 아아 이런 미친 자식들 진짜 진짜 더 무서워졌어 진짜로 원래 이정도 아니었는데 어? 여기 금방에 뭐가 있다? 벤토와 이야기한다 벤토와 이야기한다 아 이거 나중에 할게요 여기는 원래 안전지대인데 이거 열까? 내가 여기 있는 좀비들 싹 다 싹 다 정리했어 뭐야 왔으면 왔다고 야 어디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오는거야 아이씨 아이씨 아 저거 또 건드렸네 아이씨 많이나 걸어봐 여기 안전지대로 만들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아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가지 짐이나 가자 이거는 아 이거 한번 할까요? 나 너무 지금 여기도 안전지대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어 너도 안티젠을 팔아 아 가베지 아 아 아 아니 어차피 서버퀘스트를 몇 개를 하고 갈까봐 왜냐면 쯔 서바이벌 레벨을 올리려면 이 서버퀘스트가 제일 좋긴 해요 제일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이리와이씨 오케이 나 그렇게 안봤는데 사람 인상 좋게 봤더니 어딜어딜어딜 어딜어딜 죽어봐 아 나 총있다 될 것 같애? 가미 가미 말이야 어? 나에게 말이야 어디야 너 조용했으면 살았을텐데 가미 나한테 어이가 없네 넘어쒀데 자 안되는지도 됐지 자 자 가미 집중 x2 가짜야가 얘가 팔았구나 어? 그 아까 전에 그 옥상에서 어 그래 유서프가 샀다는 데가 여기야 이 자식들이 팔았네 나쁜 자식들 야 이거 먹을게 많은데 현상금 이런것도 있어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어 아 이거 안할건데요 아 실수했다 아 씨 괜히 했다 볼레트는데 들키면 안된대 이거는 밤에 하는건가보다 이거 안할래 취소 가스 누출 이거 할까? 어차피 여기 여기 지역에 아 이거 이거 한번 하자 이거 어차피 이거 해야되긴 해 이거 이것도 하고 이 앞에건 다 하고 지나가자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래야지 서바이벌 캐스 저기 이게 레벨업을 하든지 어디야하지 저기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아 이거 여긴 못 지나가네 아 잠깐만 내가 이 밀리터리 도끼를 엄청 많이 먹었지 이것도 진짜 많이 먹었다 다른 폭죽도 만들 수 있을텐데 그렇지 이거 아주 아주 유용한 폭발 표창이랑 하얀 표창이 있는데 폭발을 일단 좋았어 이 폭발 표창은 외부에서 말고 내부에서 저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때 딱 좋은 것 같아요 도망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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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들어와 들어와 혼자니? 혼자야? 강타를 맞아 이렇게 머리 딱 떼고 이렇게 이렇게 와 제법인데 너 역시 좋아 이정도 해줘야 재밌지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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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두마리는 안돼 세마리는 안돼 아 잠깐만 또 난리네 또 난리야 이거 들어와 들어와 강타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한 대 더 맞아야 돼 올라와 이 자식아 이제 끝났지 어때 이 자식아 이제 끝났지 어때 이 자식들 온 김에 먹을 거 없나요?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아 아 얘네꺼? 얘네꺼 퀘스트가 좀 길었던거 같은데 얘네가 무슨 자동차 뭐.. 부품인가? 크레인을 옮기는거였나? 이거? 크레인을 조종하는거였나? 갈고리? 열차안에 갈고리? 뭐야? 지금 말을 왜 그렇게 해? 자 이거 어디니? 아 거리가.. 아씨.. 아 건물 안에 들어가야된다 꺼려지는데? 저걸 처치하는데 10초간 힘포인트를 빠르게 획득한다 부스터도 커진다 이건데? 일단 빨리 가자 아직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많아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니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어? 감이.. 말이야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저쪽 가야되 어떻게 가지? 이거 벽타야.. 저 천장타야되나보다 아 나 기억날거같애 이거 이거.. 천장타야돼.. 아유씨.. 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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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이거 떨어질 거야 이거 먹는 순간 떨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밑을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아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창고인가? 여기 여기가 아마 어 여기 아닌데? 그 창고가 아닌가? 아이씨 야 아니 죽으면 안 되지 이게 이벤트인데 왜 죽었지? 아니 죽으면 아니 죽으면 안 되지 이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약간 스토리 느낌으로 떨어지는 구간인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거 자꾸 어디야 여긴 또 아니 왜 아유 근처다 어이가 없구만 자 여기에서 어디 갔어? 여기로 떨어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얘네를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유인을 좀 해야겠어 다 이쪽으로 와 집하 다 이쪽으로 하는 곳으로 와 그렇지 너 망치 빨리 와 다 집합해 뭐야 어 이 자식 제법인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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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아주 좋아 이 자식 잘하고 있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딱 뿌려주면은 아주 기가 막힌 저걸 다 되진 않았네 ㅜㅜ 지화 죽을도 되지 않았니 이 자식 다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야 상자가 부서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야 왜 부서지냐 죽을듯 됐어 너 와 진짜 더럽게 안 죽는다 얘 총 쏠까? 총 쏘고 싶은데 과연 달리는 바이터들이 안에 들어올까요? 여기 문이 다 닫혀있어가지고 들어올려면은 위로 와야 되거든 여기 밖에 왔다하지 설마 위로 올라나? 위에 있어 미친 위에 있어 진짜로 위에 있는데? 옥상인데 천장인데 지금? 오 쉣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세 마리는 좀 무리더라 와 씨 얘네 떨어지면 안 돼 얘네 여기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순간 바로 위에 있어 지금 바로 위에 있어 아 아 저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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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제발 가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얘만 가고 내려갈게요 얘만 얘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 저기 있는 애들도 다 끌고 온단 말이야 여기 좀비 한 마리 살아있을 거야 여기 좀비 한 마리 살아있을 거야 간다 간다 가줘 제발 내가 얘 잡을 때 이 소리 듣고 얘가 올 거 같아서 못 잡겠어 간다 간다 아 choke 갈고리가 어딨었지? 오 좋았어 배트 안 쓰더라도 팔면 돈이 되니까 아 배트 그거 이 상자 안에 있었던 것 같애 야야 쟤 또 왜 올라와 아 얘 왜 올라와? 아니 이런 어이가 없네 쟤 뭔데 부숴야 돼 됐다 나이스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하나 얻었고 아 자식들 다시 가야 되거든요 다시 가야 되거든요 이거 못 매달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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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저건 또 아 저 자식은 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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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는 진짜 너네 아 야 너네는 진짜 어디야 아 잠깐만요 좀 아픈데 아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아 gim을 뭘 이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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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이 팥이다 있으면 저는 파리 이제 무 cultivation 두개 아멘 아니, 아, 얘 살려준 게 아니라 노다지다, 여기 다 같이 죽어 됐나요? 자, 빨리 가세요 나한테 뭘 줄 건지 뭘 줄 거죠? 뭐야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 저기 오케이 됐어 얘가 또 시킬 거야 또 한 번 뭐 시키는데 그게 아마 무슨 크레인 같은 거 조종했던 걸로 기억을 무슨 엔진 빼우는 거일 거야 어, 됐나? 끝났나 보네 일단 밤 돼가지고 지금은 아, 이거 되긴 했네요 일단 요거부터 할까 일단은 서바이벌 레벨을 좀 올려야 돼서 어 오천이나 줘 아, 진짜 조금씩 올라간다 이거 너무 짠데 여기서 퀘스트 다 이거 좀 그렇다 이거 가스누출 아니다, 한 김에 할까? 한 김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터널하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가지의 집 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슬림으로 와 나 이거 문을 못 넘어 가나? 은근 빡세네 일단 요거 어차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스누출 그 다음에 어머니나 요거까지만 건슬링거 이건 다음에 할게요 어, 이거는 이거는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여기 왔을 때 하고 건슬링은 이거일 거야 끝에 있는 거 이거 맞지 이거 건슬링거 이거니? 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건 또 뭐야 여기 한 번씩 들려서 뭘 또 확인해야 되나봐 어,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일단 지금 목표는 이거 그렇지만 잠을 자고 가야겠죠 지금 밤이 돼가지고 아이템 온 김에 팔고 가자 이 느낌표들은 다 사이드 퀘스트야 이것도 다 전부 다 사이드 퀘스트인데 저거 하면 또 이제 보상 받고 해서 서바이벌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나는 당장은 괜찮아 여기 판매하는 애가 없네 원래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서바이벌 저기 여기 그 사이드 퀘스트 해야지 거래가 되나보다 이거 그렇네 얘네 것도 해야 되네 그러면 아 잠이나 자야겠다 안되겠다 근데 아직 밤이 아니라서 지금 자버리면 밤에 일어나거든요 지금 자버리면 그래가지고 문 닫고 두번 자야돼 아직 밤이 아니라서 이제 밤 될 때 자자 야 잠깐만 너 아직도 살아있니? 내가 아까 구해줬던 사람 여기서 싸우는 소리 들렸는데 잘못 들었나? 아 아씨 나 좀비가 쳐다보는 줄 알았어 아 아니 안전지대인데 좀비가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씨 놀랬네 이게 약간 아니 이게 안전지대인 걸 알았는데도 약간 그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이제 마치 보이면 바로 좀비 같아가지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깜짝이야 밤 됐다 자 문 닫고 자자 여기서 자 이제 어? 밤까지가 아니지 이제 아침으로 바뀌어야지 그치? 자 이제 한번 잡니다 잘게요